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랙블루트 블루트 블루드 블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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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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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가 됐어 아 아, shit! Get off my dick! 아! 아! 아, 마 씨듬 내요, 마! 이상해요! 너무 신나 보여! 저게 바로 커플들의 나, 나 잡아봐라 이런 건가? 사랑을 나누고 있군요? 안 돼요! 여기 병원이라고요! 안 돼요! 어딜 만지는 거예요! 벅쳐버렸어! 남자가 남자를 먹었다! Baby, one more time! 어, 좋았어! 이 자식이 허세가 허세가 아, 잠시만요!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! 여기 침대도 있었어! 위험할 뻔했어! 아, 머리 사야 돼요? 아, 그렇군요! 저는 당연히 거기를 사는데도 안 죽어서 아, 머리 쓰니까 아파하네 아!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 꽂히는 통하지 않았는가 야, 나 붙잡었네, 잠깐만 뭐야! 노렸습니다! 제가 노린 거죠! 나 알고 있었어요! 헛소리 하지마, 인마! 아이 찾아 한다고요? 오케오케오케 제가 아이 찾는 거 전문입니다 딱 봐도, 딱 봐도 여깄어요 딱 봐도 딱! 아냐! 어, 대게 넙지처럼 생겼구나 어, 대게 넙지처럼 생겼구나 어, 대게 넙지처럼 생겼구나 어, 대게 넙지처럼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된다고요? 이 주사기를? 이 주사기로 뭐.. 아이를 죽입니까? 그니까 아기가.. 아이 같지가 않아요 뭐.. 이 주사기를 어떻게..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? 아이야 나 꼈어! 아이야! 아이야! 살려줘 아이야 살려줘! 너 혹시.. 여기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니? 세이브 있지 않을까? 세이브 있겠지 자동 세이브 있었겠지 게임 꺼졌네요 엔진 본걸로 하자 엔진 본거지 저거면 아이 찾잖아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엔딩은요 저 아이랑 결혼했어 저 주사기가 여성 호르몬이었을거야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게 엔딩이었을겁니다 엔진 본거지 프로답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프리님이 그러시다면 지금 엠엘님 저의 지금 자존심을 건든겁니까? 프로답지 않다고요?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니 같은지 아십니까? 그 게임을 다 시킨다 이게 뭐야 나 공기에 꼈어 에어에 시공간으로 빨려들어간다 아우와 Restaur 쉬웠어야지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